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변론 재개 신청의 위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7-64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든 반환 청구에서 오고요. 원고는 주택조합의 신청자인데 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는 주택조합이었고요. 파기환송됐죠. 한번 보시죠. 사직관계는 좀 복잡한데 원고는 피고조합,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 가입 계약을 조합하고 체결합니다. 그리고 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합니다. 이걸 1차 계약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피고조합으로부터 원고가 당신은 조합 자격이 없다는 총질을 받습니다. 왜 자격이 없었냐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주택 적격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면서 피고조합이 원고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소유주택을 매도한 다음에 매도일로 다시 계약을 하면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고는 계약은 유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추가 납부도 내고 자기 주택은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2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피고조합이 나중에 조합인가를 받을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그 계약 당시에 전에 무주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 설립일,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원고는 그 당시에는 주택이 있었고 나중에 매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두 번의 계약을 체결해 줬으면 불구하고 조합 자격이 없어서 조합 자격을 못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피고로 상대로 비용을 반환 받을 청구를 합니다. 1차 계약은 합의 해제가 됐고 2차는 무효과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1차 합의 해제가 한 것도 아니고 2차 무효도 아니다. 그리고 무효 책임이 다 너한테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비적 주장으로 1차 합의 해제일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 위약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 주장, 피고의 예비적 주장 그러니까 위약금 공제 주장을 전혀 부인합니다. 나는 공제할 거 없어. 돈 다 돌려줘.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했는데 변론 종결된 다음에 재계 신청을 하면서 위약금 공제를 주장합니다. 위약금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심은 재계를 불허하고 나서 2차는 무효고 1차는 유효하니까 청구 기각을 해버립니다. 원고는 그냥 다 패소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변론 종겨 후에 지금 재계를 안 한 건데 이게 위법이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대법원은 뭔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본 거죠.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변론 재계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량이기 때문에 이걸로 파괴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민사선속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계에 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왜 피고가 한부도 못 받는 걸로 끝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피고는 가입해가지고 분학금을 2차에 거쳐서 다 냈는데 돌려도 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조합 측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을 해서 위약금 공료가 나머지 금을 받아달라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성명의무를 법원이 했어야 됐다. 그리고 성명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재계 신청을 받아줬어야 됐다. 그런데 안 받아줬으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파괴한 겁니다. 아까 말한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원고가 두 번의 결제에서 조합계약을 체결했는데 조합자 계약이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조합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식이고 그 상식적인 결론이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 주장이 좀 안 맞으면 이거 잘 설득해가지고 이런 주장인지 확인해서 그 주장이 맞다면 그대로 이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데 원고가 주장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어떤 제대로 주장을 했다면 그거는 재계 신청을 받아줘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사자들이나 변호사가 있는 소송에서도 주장을 계속 이상한 주장을 계속 하면서 재판부가 이런 주장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또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론이 종결이 되고 나서는 불안하니까 이 주장 저장을 다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있으면 사실심에서는 재판이 굉장히 지연될 연기가 있습니다. 이런 성명의문 제도를 안 했다고 파괴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고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다시 한번 해봐라 주장이 이상한데 이렇게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판례를 가 있으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쭉 갔다가 시간을 끌고 나서 변론 제기할 때 이 판결 같이 들이밀면서 변론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조금 사실시 입장에서는 그냥 부담이 되고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절차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되니까 이 정도 판례는 기억에 두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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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